지옥 지옥 제 1회 탈락자가 될 뻔했습니다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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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입니다 제 2회 지옥 도매되게 내 신arten Goddess 이만큼 땡겨오지. 여기 이 발이 일자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쉬어졌네. 아니, 아니. 아닌가. 아니지, 아닌가. 아, 이걸 좀 어떻게 줘. 어디가! 왜 와, 빨리! 임대 갔다가 오랜만에 동계훈련 오니까 좀 기분이 어떤지? 아, 제가 원래 있던 팀에 오니까 다시 기분이 좋은데, 다시 적응도 해야되고 새로운 팀에 온 것처럼 다시 적응도 해야되고 열심히 해야되서 최선을 다할 각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감독님은 착하신 것 같은데 훈련하실 때는 냉정하시고 좀 빡세게 하시는 것 같아서 몸이 더 빨리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좀 기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든 것 같아서 집중 좀 해야되고 이제 점점 더 어린애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본받을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후배들한테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미 이제 quarterback 잘고대 yang 여보 그 mitä 학교 자ес sled 그 점점 정적은 안 돼 논 vit 수가 요 всё 노래 좀 틀어 어떤 분이 우리도 문화생활 하자고 알려줘야 돼 자연스럽게 해야 돼 우리 음악 듣는다고 노래 잔잔한걸로 니가 그냥 좋은말 해줘 성민이한테 뭐 어떻게 너 어디가는데 어 성민이 왔어 불려줘 뭐해 진짜 못한다 그냥 보세요 주영이 인터뷰 따고 있잖아 아니 아니 자연스럽게 하는거야 원래 장면 따고 있는데 지금 뭐하는 축구사람 다야? 안녕 한범이가 센터백선배인데 같이 방 쓰면서 어떤거 같아요? 간식도 시키고 빨래도 오라 시키고 저는 그런거에 저는 이제 배우면 안되겠다 그런걸 배워보세요 이런 선배가 되면 안되겠다 아니 빨래 한번씩 번갈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는 안해줘요? 좋은 얘기해? 좋은 얘기 많이 해줘지 안 말해놨어 그냥 경기장에서 워낙 잘하니까 한범이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귀로는 비우는거 없고 눈으로 비워보는거 상훈이는 뭐 열심히 하는데 불속초 오늘 훈련 영상 영상 찍어봐야돼 저거 아무것도 안되는데 Proper 그동안 해완사님들이 에스해수욕에 짧adura 많은 일을 하고, 또 어디를 가야 돼서 서울에 이런 함께 있는 쇼옥, 도둑, 자리를 매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는 될 거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은 조금 아쉽고, 10년, 어린이들은 그냥 마냥 애기서가 큰 클럽에서 버텨야 할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라이브에 못 합니까 목표가 안 됐고, 인쇄가 50달 목표가 생겨낸 거지, 미리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맨이의 새로운 액체물을 한다고 하시는 거 Montego, 이곳이 오늘의 등장 participating in the master's office 주인공과 동반한 горы의 음원ите, 정말 주인공과 동반한 일을 하고 있고, 중앙고라에서 인쇄가 많이 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한 거라고 하고, 우리의 고정한 거라고 하셨죠. 오늘 setups 조금만적인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거는 내고, 우리의 고정한 거는 내고, 보니깐 좋아? 한번만? 너무 행복하네요 쉬는 날 등산하는 소감은? 아 좋다 백태 2022년 새해 목표는? 세장 안 나와 들어봐 들어봐 오오오 이거 잘 찍었다 아 좋다 한번 비춰주라 앞에는 안되고 일단 앞에도 보여줘 앞에 안돼 앞에 안돼 앞에도 보여줘 앞에 안돼 말걸리 말랬지 와 진짜 이게 약간 역광이나 실루엣만 보여 하하하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지금부터 빨간베레모 있는 분 있어? 일제장 가면 아니 아니 그때 그분이 이만한 직범일기 네 그걸 들고 일제장에 들어가서 빨간베레모 빨간베레모 빨간베모 딱 들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지옥이었어 내 몸이 어떤 몸이었냐면 처음에 갈 때 여기 인규보다 더 몸이 흐뭇했었지 형들 이렇게 할 때 근데 거기서 3년 안에 몸이 이렇게 된거야 3년이 됐어 3년이 됐어 3년이 됐어 아아 진짜 태서가 끄떡없지 이 정도는 태서야? 아 힘든데? 하하하하 1 2 3 4 빨리 올라와 1 빨리 해 빨리 해 해 빨리 1 2 4 올라와 4 4 6 5 5 5 1 2 1 2 1 2 1 2 2 2 2 3 3 3 1 2 1 2 1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3 2 3 2 3 2 2 2 2 3 2 3 3 2 3 2 3 3 2 3 3 4 3 4 4 4 5 5 5 5 6 4 5 5 4 5 5 5 5 5 6 5 5 6 6 7 7 7 7 7 8 8 8 9 9 7 6 7 9 8 9 9 9 11 9 11 13 12 11 14 13 15 14 이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에요. 괜찮지. 오케이. 그렇지.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던지지 마. 하나씩 사는 거에요. 뭐죠, keine. 20개, 50개가 있기만 한다. 오케이, 굿. 오케이. 수정. 오케이. 자세 낮춰. 오케이. 올라갈 때 자세 낮춰라. 공비해 정답. 자세 낮춰. 아니야, 아니야. 자세 낮춰, 자세 낮춰.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1,2,2,3 내가 프레시만 방향으로 백패스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그래. 상대가 오면 어떻게 역으로 밀고 들어오면 역방향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지 빨리빨리. 그런 판단하면 죽으라란 말이야. 자꾸 힘들든 싣는 게 아니고 머리 숙여서 판단이 안 되니까 자꾸 싣는 거야. 뛰는 게 의미 없이 뛰니까. 그치? 근데 해야 될 일을 내가 알면 어떻게 돼? 뛰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를.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데 안 뛰겠어? 모르니까 안 뛰는 거지. 그치? 그니까 생각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숙여 상관없어. 몸이 많이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다시 뛰는 거야. 어.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 여기 있는 글이 해야 되는 게 뭐야. 오케이. 오케이. 뒤로 뒤로. 오케이. 시작. 오케이. 뭔지. 454원! 응! 야, 연습생이야. 연습생이. 그래, 게임 때 그렇게 뛰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달라. 달라. 가자, 으이. 지방 한 번, 가자. 아 들어왔다 진짜 와 33초 28초에 들어왔어 그만큼 운동 안한 것 같은데 빨리 가 빨리 가 24초 20초 27 28 29 30초 34초 빨리 가 빨리 가 걸어 걸어 집 아니다 걸어 걸어 레디 2명이야 2명이야 마지막 시작 나사 원고 그때부터 끝 나사 원고 그때부터 끝 나사 원고 그때부터 끝 나사 원고 턱뿌리 연속 턱뿌리 연속 턱뿌리 연속 턱뿌리 연속 아 상희야 무겁다 야 상희야 머리 안나오 아니 뒷근육이 숨져가지고 군뚜군뚜 허리 좀 누구 띄는 거야? 띈 거 아니에요? 와 와 와 와 띈 거 아니지? 그거 너무 꼼꼼하게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아... 숨 쉬는데 없나요? 오늘 훈련을 요약하자면? 사실 신분 안 돼 아 지옥 아 죽겠어요 아... 형 형 종식이 아니다 영... 영탁이다 영탁 상훈이가 많이 귀여워요 하... 해 그냥 형 형 형 꿈 다 짓고 아! 아... 고맙습니다 맞아 맞아 우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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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처음 상훈과 학교 탈락자 될 뻔 했어요 아... 웨이트 했는데 제 1회 탈락자가 될 뻔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김진아 좀 띄켰어야 되겠나? 김진아 좀 띄켰어야 되겠나? 제 옆에 있어요 첫 번째 셀프는 크로스에 찍어버려가 제 2회 탈락이야